홍사익 중장 그는 조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육군 중장의 지휘에까지 올라간 인물이었으며 전쟁 후에는 B급 전범으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아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홍사익 중장은 자서전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범 재판 과정에서도 줄곧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자세로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를 만났던 사람들의 진술과 재판 당시의 자료를 기반으로 그에 대해 유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기에 조선인으로서 일본군 중장의 계급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며 왜 전범으로 기소되어 사형당하였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익은 1887년 경기도 안성군 소촌면에서 아버지 홍이유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과거 남인 세력에서 충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당파 싸움으로 인해 몰락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그의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며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홍사익은 14세 때 두 살 연상의 조수권과 결혼하였으며 이후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한성으로 올라와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 제도가 해지되면서 목표를 상실한 그는 친척의 권유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4년 후 그곳을 졸업하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한일합방이 진행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대한제국군 군대가 해산된 부였습니다. 이때 고종의 일곱번째 아들인 영친왕이 일본 육군중앙유년학교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홍사익은 동료인 지청천등과 함께 영친왕의 유학 동반자로 선발되어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듬해인 1910년 한일합방이 선언되자 홍사익과 그의 조선인 동기들은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일부 동기들은 퇴학을 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홍사익은 일단 공부를 계속하고 실무와 실전을 쌓은 후에 떠나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동기들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일본 육군중앙유년학교를 졸업한 홍사익과 동기들은 1912년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졸업 후 수위로 인관하게 됩니다. 홍사익의 졸업 성적은 전체 739명 중 22등으로 매우 우수했기 때문에 그는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도쿄 제1사단 1연대에 배속되었습니다. 홍사익은 중미 시절 일본 육군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당시 육군대학교는 입학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며 이곳을 나오게 되면 군인으로서 출세길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육군대학교는 한 개의 사단에서 3명 정도만 추천을 통해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시험 자격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관보에 그 이름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수험생으로 결정되면 사단에서는 그를 명목상 한직으로 배치해 시험 공부에 열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참모 2명이 따로 배치되어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홍사익은 이 시험에서 합격하게 되는데 일제시대를 통틀어 조선인이 육군대학교에 입학한 경우는 이왕가인 영친왕, 이건 이우 그리고 홍사익 이렇게 4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정식 시험을 치르고 입학한 사람은 홍사익이 유일했습니다. 홍사익은 이렇게 일본군의 엘리트 과정을 이수하며 진급을 이어나갔지만 그의 동기인 김광서와 지청천은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군복을 벗고 만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김광서는 후일 만주에서 백마탄 김장군이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떨쳐 그가 독립운동을 한 진짜 김일성 장군으로 추정받게 되는 인물이며 지청천은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 광복군 총사령관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김광서와 지청천이 가족을 두고 홀로 만주로 떠나게 되자 일본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때 홍사익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 장교들은 회보를 통해 동기들에게 김광서와 지청천 가족의 어려움을 알렸으며 모금활동을 통해 그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홍사익이 대위였을 무렵 그의 아들 홍국선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자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금방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영국과 아일랜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인으로부터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반드시 자신이 아일랜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힌다고 한다. 너도 조선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마라. 항상 조선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여기까지가 그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의 전부이며 이제부터는 전쟁 후반의 상황부터 사형집행까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944년 그는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14방면군의 병참감이자 호로 수용소의 소장으로 발령받게 됩니다. 이 당시는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된 상태였지만 필리핀의 일본군은 견고한 진지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이기로 했으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본토에서 방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진지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지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역시 식량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것이 부족했던 일본군에게 식량 부족은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병참감이었던 홍사익은 식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사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으며 그나마 약간의 고구마를 얻는 것이 전부였고 나중에는 진지 내에 있던 들주와 뱀이 모두 사라지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전속 부관이었던 사이토 충민은 홍사익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내는 일이 없었으며 항상 온화한 자세를 유지했다. 기억력이 매우 좋아서 부하 병사들의 가족관계에 대해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당범병에게 언제나 고마움을 표시했다. 1945년 9월 1일 전쟁이 끝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이러한 소식은 필리핀의 깊은 산속에 있던 14방면군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14방면군의 지휘부는 간혈적인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쟁에서 패배하였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고 항복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상부의 명령이 내려오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 홍사익의 동료 장교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은 독립할 테니까 홍 중장께서는 한국으로 돌아가 큰 역할을 하시겠습니다. 그러자 홍사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직 훈복을 입고 있다. 이 제복을 입고 있는 한 나는 이 제복에 충성하고 싶다. 따라서 이후의 일은 일절 생각하지 않고 있다. 훗날 그의 동료들은 이것이 천황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결단에 대한 충성이라고 설명합니다. 홍사익은 자신의 부관인 사이토와 이러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나도 고향인 조선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할까? 수학선생을 할까? 초등학교 선생도 좋지만 나는 중장까지 했으니 중학교 선생 정도는 대여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항복이 늦어지는 사이 일본군의 식량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으며 상당수의 병사들이 아사하거나 병들어 부대를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결국 야마시 다대장과 무토 참모장은 스스로 미군부대에 찾아가 항복문서에 초인하게 되었고 이로써 14방면군의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항복이 결정되자 산속에 남아있던 부대원들은 도보로 미군부대에 도착했으며 그곳에서 장군과 장교, 병사들은 분리되어 수용소에 수용되었는데 이때 홍사익의 부관이었던 사이토는 이후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필리핀의 마닐라에서는 전범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홍사익은 포로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관인 야마시 다대장의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하였는데 우리는 이 재판에서 그의 증인 진술을 통해 전쟁 중 그의 위치와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야마시다 대장의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홍사익의 진술 내용입니다. 기관의 성명은 무엇인가? 홍사익 나는 조선 출신으로 일본 국민입니다. 일본군에서의 계급은 무엇인가? 중장입니다. 육군에서 몇 년이나 있었는가? 30년입니다. 필리핀에는 언제 왔는가? 1944년 3월입니다. 기관의 직무는 무엇인가? 포로 사령관입니다. 포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부에 특별한 지시가 있었는가? 전시 포로의 취급은 법률과 규정, 규칙에 의하고 있고 제네바 조약의 문서도 있습니다. 일본은 제네바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는데 그 조약을 지켰다는 것인가? 일본은 제네바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상부에서는 제네바 조약을 따르라고 지시했습니다. 포로의 식량 배급이 열악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나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시 필리핀에서 입수할 수 있는 식량은 지극히 소량이었으며 일본 제국의 병사들도 식량 배급이 적었습니다. 마지막 3개월 동안은 상부의 식량 보급량이 너무 적어 포로들의 식량을 늘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관은 필리핀에 있는 모든 포로를 관할하고 있었는가? 대체로 그렇지만 작업대에 나간 포로는 관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작업대는 일선 전투부대에 배치된 포로를 말합니다. 당시 필리핀의 포로는 수용소에 수용된 포로와 일선 부대에 배치되어 비행장 건설 등의 작업에 동원되는 포로로 나누어졌는데 이 당시 일선 부대에 배치된 포로들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재판부가 알고 싶었던 것은 홍사익이 일선 부대의 포로들까지 관리하고 있었느냐였습니다. 기관은 팔라원섬에 있던 포로들도 관리했는가? 그들은 제4항공군에서 직접 관리했습니다. 기관은 필리핀의 모든 포로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작업을 위해 다른 부대에 배속된 포로는 해당 부대 지휘관이 관리했습니다. 다음은 변호인과 홍사익의 진술 내용입니다. 1944년 당시 포로들의 식량 사정은 어떠했는가? 식량 배급은 일본군 병사와 포로 사이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일부 수용소는 포로들이 농장을 만들고 가축을 키워 일본군 병사보다 잘 먹는 것도 있었고 기엑스에서 담배와 과일을 구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포로 안 사람의 식사량은 얼마 정도인가? 살이 500g, 넉넉한 야채, 그리고 약간의 고기가 지급되었습니다. 일본군에게도 같은 양이 지급되었는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리방법이 달랐습니다. 홍사익의 재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은 일본군 작전용우량의 존재 유무였습니다. 당시 수용소 내에서의 학대는 크게 보고되지 않았고 일선 부대에 배치된 포로에 대한 학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홍사익에게 일선 부대의 포로를 관리할 책임이 있었느냐가 재판의 핵심이었습니다. 작전용우량에는 일선 부대에 배치된 포로는 그 부대의 지휘관이 관리한다 라는 조항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작전용우량의 존재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범 재판에서는 그러한 포로 관리가 아무리 상식적이라 하여도 실제 문서로 된 조항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제네바 조약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이어지는데 일본은 제네바 조약을 맺은 당사국이 아니었지만 이 조약을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제네바 조약에 의하면 수용소에 소속된 포로와 일선 부대에 배치된 포로는 모두 포로 사령관의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약에 의하면 일선 부대에 배치된 포로들도 모두 홍사익 중장의 지휘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렇게 홍사익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자 일본이 맺지도 않은 제네바 조약으로 그를 단죄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홍사익의 부관이었던 기하라 기치로 중리와 변호인의 신문 과정입니다. 홍 중장은 포로를 구타하는 것을 허가하였는가? 그렇지 않다. 당신은 포로가 구타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본 적이 없다. 홍 중장은 일선 부대에 파견된 포로에 대한 지휘권이 있었는가? 그는 파견된 포로에 대해 아무런 지휘권도 없었다. 포로는 10명이 한조가 되어 1명이 잘못하면 10명 모두가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나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어 변호인 측에서는 홍 중장이 무죄를 받아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청원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검찰 측은 피고 홍사익이 필리핀에서 전시 포로 및 민간인 억류자 수용소를 통과하는 사령관 혹은 지휘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령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지 않다. 검찰 측은 피고 홍사익이 국제법에 의해 요청되는 전쟁법규와 관습을 위반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간다는 정도 이상으로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다. 지휘권이라는 측면에서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책임을 질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그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변호인의 무죄 청원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이어 재판은 양측의 최종 변론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피고는 조선인이었습니다. 조선은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인에게 호갑을 받아왔습니다. 홍사익은 비록 고위직에 있었지만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는 지휘관이었으며 상급자와 부하들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식량 대급을 늘리기 위해 산부에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에게는 제네바 조약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식량 부족의 책임은 일본제국의 육군사령부와 육군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식량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수송선이 필수적이었는데 그러한 수송선들은 모두 미군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에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해 미군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작은 고난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박하며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키고가 조선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는 일본 국민이고 일본 육군대학을 졸업했으며 중일 전쟁에서는 여단장을 역임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대미 전 승의장이 달려있는데 그는 지금 이 법정에서도 그 휘장을 당당히 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를 일본으로부터 억압받는 조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제네 바조약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필리핀 포로사령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946년 4월 18일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 홍사익은 전쟁 포로를 잔인하게 취급하고 부당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 불법적이고 고의적으로 방치하였다. 피고 홍사익은 억류 중인 포로 그리고 강제노동 중인 포로를 잔인하게 대우하고 구타하며 계획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한 행위를 방치하였다. 따라서 본 법정은 한사 3대2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교수형에 처할 것을 명한다. 홍사익은 이렇게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165일 동안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주로 자리에 앉아 명상을 했으며 누군가 넣어준 성경을 무척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그를 접했던 한 일본인은 홍사익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여러 사람의 장군을 알고 있었지만 홍사익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 책을 읽었으며 매우 온화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 1946년 9월 26일 그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의 형 집행 과정은 같아야 말하는 일본인 목사에 의해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구질구질하게 생각해보아도 넋두리리라. 패전이 죄라고 체념하는 것이 좋으리라. 옛날부터 억울한 죽음이 많았으니 나 또한 그 축에 꼈을 뿐이로다. 같아야마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의 장군이었다 하더라도 막상 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에는 이성을 잃고 기명을 지르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홍사익 중장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으며 오히려 긴장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같아야마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게.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네.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에게 갈걸세. 내게는 자신이 있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게. 이후 그는 조용하고 담담하게 교수대로 올라왔으며 그렇게 홍사익 중장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형 집행 후 그가 어디에 매장되었는지는 비밀로 되어 있으나 당시 사형수들은 필리핀 수용손의 묘지에 주로 묻혔으며 이후 그 유골은 다시 소각되어 태평양 바다에 부려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홍사익 장군은 보통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매우 우수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한 능력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쓰지는 않았다. 그가 다른 친구들처럼 일본을 탈출해 광복군을 지휘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면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를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그가 끝까지 일본군의 남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전쟁에 패할 것 같다고 달아나서 비겁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자존심 상해했다. 당시 필리핀에는 조선인 군인과 군속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가 그들을 버리고 달아날 수는 없었으며 홍사익은 그들을 잘 관리해 고국으로 무사히 돌려보내는 것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이번 영상은 1985년 일본에서 출간된 홍사익 중장의 처형이라는 저서를 전적으로 참고했으며 이 책의 저자인 야마모토 시치헤이는 태평양 전쟁 당시 필리핀에서 장교로 복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사익 중장의 동기였던 일본인 이세키 씨는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일본인의 그릇된 조선인과는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친구인 홍사익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 부하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전범으로 몰려 부하들의 책임을 한 몸에 지고 처형을 당해야만 했다. 홍사익 중장과 같은 훌륭한 조선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